프로듀서 101 제작사 측과 기획사 측에서의 잘못된 행동으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역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닫아야만 되는 물론 CJ E&M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해체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. IG1, X1 두 그룹이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오디션으로 합격해서 만들어진 팀이 데뷔하자마자 해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X1 같은 경우에는 한류스타 예약이었거든요. 완전히 데뷔하면 그대로 한류스타로 직행하는 해외 공연 스케줄까지 다 잡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체가 된 것이고 CJ 측에서 이 팀을 강제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자신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저 각 멤버들의 소속사들이 합의를 해야만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이 팀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일부 소속사들이 우리는 합의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당사자들은 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했다고 하는데 결국 어른들, 비즈니스 쪽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저 멤버들은 뿔뿔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데뷔한 거거든요. 그런데 저 팀이 깨지면서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 심적인 고통이라는 건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고 금전적인 비회도 기대 소득이 다 무너진 것이잖아요.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. 그리고 저 팀을 지금까지 응원해왔던 팬들은 요즘 아이돌 팬들 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응원을 했을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. 그리고 저 합격자들 말고 떨어진 연습생들 오디션에 출연했다가 그 연습생들은 우롱을 당한 것인데 조작당했으니까 그 연습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. 맞아, 주목도 못 받는. 주목도 못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입니다.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